2024년 10월 15일,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,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이 대화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는 발언을 했고, 이 오빠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.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, 정치권에서는 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명태균 씨는 당시 김 여사의 친오빠가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, 사흘 뒤인 18일 다시금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습니다. 10월 18일, 명태균 씨는 유튜브, 정규제TV에 출연해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는 김진우 씨라고 확인했습니다. 명 씨는 처음엔 이 오빠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했으나, 논란이 커지자 다시 김진우 씨라고 해명했습니다. 그는 언론을 골탕 먹이려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 김진우 씨와는 두 번 만났으며, 정치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10월 20일,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, 김건의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와는 아예 친분이 없다고 강조하며, 김 여사가 대화에서 준석이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, 그는 김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부르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발언은 대통령실과 명태균 씨의 해명에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10월 21일,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 씨는, 김건의 여사가 공청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강 씨는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영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며,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강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자주 들려주었다며, 김 여사의 공청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. 김 여사의 공청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.